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 번호가 2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IS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C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S라고 하는 기업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2차전지 관련해 갖고 전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종목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CI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CIS 어떤 회사냐 리튬 2차전지가 되겠고요. 리튬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정 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공정을 하는데 전공정이 뭐냐 2차전지 설비 2차전지 설비 쪽에서 보자라고 하면 기초 공사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정 하는 회사가 크게 CIS와 그 다음에 PNT라고 하는 회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뭡니까? 조립공정이라고 합니다. 고립공정을 하는 회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NS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등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조립공정하는 회사가 더 있고 전공정도 마찬가지 등이라고 정하세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처리 정정을 하는 데가 PNE 솔루션 PNE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병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2차전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최근에 CIS가 굉장히 핫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핫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호재냐고 봤을 때 최근에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각형을 쓰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죠. 그 이유가 왜 이걸 쓰느냐고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에 특화된 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형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고체의 이점은 뭐냐 전고체의 이점은 일단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왜냐하면 폭발과 하재의 위험성을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리튬 쪽은요. 액체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하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대포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고체를 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주로 든다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약이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왜 호재가 되냐 하면 CIS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여기 노트볼트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노트볼트사는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한다. 중국의 배터리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입니다. CATL은 또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바로 폭스바겐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CIS 노트볼트사 그 다음에 CATL 그 다음에 폭스바겐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CIS 입장에서는 폭스바겐 각형 사용은 굉장한 호재로 잘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도 약점은 가지고 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적이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2020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39억이 나아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4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순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I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채가 많습니다. 262% 부채를 좀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채가 많고 CB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주가는 지금 주가의 상태는 고평가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새겨 들어야 해야 된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료 추천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서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보시면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장 30분 전부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내려보시면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